1, 2, 3,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수다입니다! 자, 여러분 드디어 설날이 밝았습니다. 야, 23년! 와우! 설날 하면 또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죠.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 이래요 빰빰빰빰빰 아무튼 설날 낫게 여러분들 송편 아니죠? 떡국 많이 드시고요 윷놀이 올해부터는 제발 만 나이로 바뀌었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럼 저도 어려지나요?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 무조건 바뀌었을 거예요 형 신체 나이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떡국도 많이 드시고 까치도 많이 보시는 그런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만큼은 좀 근심 걱정 이런 거 좀 내려두시고 안 돼요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마음 편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니까 호비 씨는 설날에 그러면 부모님과 같이 보내나요? 정확하게 정해진 계획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어때요? 춥고 춥고 막 전우들이 떡국을 끓여주고 있는데 아 진짜요? 여러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 그렇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게임용 게임용 게임용